안녕하세요. 수비수 윤영선입니다. 이제 성남을 떠나 새로운 구단에 입단하게 됐는데 울산에서 좋은 제의가 왔고 또한 울산이 제가 목표로 하는 캐릭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와닿고 그런 도전을 해서 저도 더 큰 무대로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산구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좀 신기한 게 제가 항상 울산에 원정 올 때마다 좀 격렬하게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뭔가 좀 익숙하다는 느낌도 들고 내년 시즌 홍구장으로 들어가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. 네 안녕하세요. 울산 팬 여러분들. 성남에서 이적해 온 윤영선입니다. 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축구를 축구와 그런 성적을 내기 위해서 내년 시즌 이 팀에 희생하도록 하겠고 또한 저희 구단이 목표로 하는 캐릭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또 내년에도 올해 경기장에 많이 좀 찾아와 주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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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